나는 솔로 22기 자기소개를 앞두고 옥순, 영자, 영숙 등 출연자들의 반전 직업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2기 옥순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솔로나라에 옥순이 등장하자마자 난리가 났다는데요. 옥순하는 분이 나왔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공무원이시고요 보통 아니신 분입니다. 저번주 예고 나올 때 이미 온톡으로 저희 지자체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재밌네요 라는 반응과 함께 옥순의 첫 등장 당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반전의 냉미녀라고 소개된 만큼 옥순의 활약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자의 직업으로는 12년차 산부인과 간호사로 현재 다른 꿈을 향해 도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자는 간호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난임운동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22기 영숙의 직업은 피부과 위사라는데요. 그것도 서울대 위대 출신 피부과 위사라는 스포가 알려졌으며 만약 서울대 피부과 위사 출신이 맞다면 사기 캐릭터 그야말로 미친 캐릭터라는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